헬 조선에서 킬 조선 이런 경우가 나와서 이건 또 무슨 이야긴가. 오늘 동아일보의 대표 농객이 김순덕 씨지 않습니까? 김순덕 대기자가. 한국이 싫어서 헬 조선에서 킬 조선으로 그래서 헬 조선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무슨 킬 조선은 또 무슨 말인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 김순덕 기자의 글이 좀 감성적이고 와일드하지 않습니까?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무슨 말씀하시나 이 내용이 아마 장강명 씨가 동아일보 기자 출신으로 아마 소설가로 입신한 분인 모양이네요. 한국이 싫어서 장강명의 소설이 이번에 아마 민음사에서 나온 소설이 영화화 된 모양이죠. 장강명의 한국이 싫어서가 영화로 돌아왔다. 소설로 나온 2015년에 헬 조선 담론이 나라를 주름잡고 있었다. 주인공 개냐는 호주로 이민 가면서 이랬다. 왜 한국을 떠나느냐. 두 마디로 요약하면 한국이 싫어서 세 마디로 줄이면 여기서는 못 살겠어.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헬 조선이란 유행어는 지금 없다. 헬 조선병 뜯어고쳐 선진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라. 2016년 1월 1일자 동아일보 사슬 제목이다. 대한 뉴스를 보는 뜻한가. 하지만 진심이었다. 그때는 내가 논설실에 있을 게 잘 안다. 안타깝게도 헬 조선병 고치는 대신 한국 비하 신조어를 비난했던 대통령은 2017년 초 탄핵으로 물러났다. 2015년에 1.24였던 합계 출산율은 상당히 높았네요. 2024년 0.27로 뚝 떨어진 상태다. 2017년 크리스틴 라가르도 당시 imf 총재는 한국의 극단적 저출산을 집단자살이라고 했던가. 그땐 1.05로 지금부터 훨씬 높았다. 그래서 제목을 헬 조선에서 킬 조선이라고 한 거다. 죄송하다. 추석을 앞두고 무시무시하게 붙였어. 이런 내용을 김순덕 기자가 이야기를 참 추석날 신문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제 헬 조선이란 이런 표현도 믿어와 가지고 킬 조선이니까. 제가 이걸 보고 느낀 거는 어느 사회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 사는 사회니까 사람이 불완전하니까 사회가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를 고쳐가면 되지 않습니까. 고쳐가면 고쳐가지 못하니까 헬 조선이란 단어도 등장하고 이러는데 심지어는 이제는 킬 조선까지 등장해 가지고 저도 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헬 조선도 안 돼 가지고 킬 조선까지 나오냐. 그래서 이제 뭐 글을 쭉 이렇게 썼네요. 핵심은 경쟁력도 없음에 더럽게 까다로운 mg. 이게 그리 어마어마하게 와일드 합니다. 자세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지옥철 타보고 저출산 소리하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주류 표준 평균 바깥에는 잔인하다 살기가 터프하다는 이야기죠. 빅토로 안 안세영이 분노한 전권대적 킬 조선 동아일보 기자 출신 총명한 작가 장강명은 치열한 취재와 백돌책 독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쓰는 것으로 유명하다. 출간 당시 그는 한 인터뷰에서 빙산스타 빅토로 안의 러시아 교환을 계기로 제목부터 지었다고 밝혔다. 팝을 논란으로 복잡했던 안현수는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이번 추석엔 모두의 자존심을 배려해 주면 어떨까. 이 슬픈 한국이 싫었을 잘강명은 애국소치라고 생각하며 썼다고 한다. 자살이나 이민이 해결책은 아니라면서 자신이 속해있는 한국을 복원시켜야 될 공동체라고 했다. 영화를 만든 장근재 감독도 각자의 위치에서 지옥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다. 맞는 말씀이다. 모두가 개냐처럼 이 나라를 떠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김순덕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잘 헷갈리죠. 그냥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가 그냥 붓을 막 휘둘르기는 휘둘렀는데 이분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지 제가 갖고 있는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삶이 팍팍하고 이런 것은 어디 가면 팍팍하지 않겠습니까?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으니까 한국이 팍팍하면 외국을 나가면 언어장벽도 있고 하니까 그 사이에 또 터체들도 있고 할 테니까 어디나 이런 먹고 사는 문제가 팍팍한 거죠. 지하철 지옥선 문제는 조금씩 해결해가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여러분들 입시 문제도 그렇고 해결해가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좀 낙담하는 것은 선거마다 공직선거를 치를 때마다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년 4년도 아니고 10년 넘게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론을 조작하고 후보가 받은 득표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사전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만들어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수를 부풀려가지고 그걸 특정정당하게 다 더해줘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를 이렇게 분석해보게 되면 특정정당의 후보들에게 항상 표가 더해지는 것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다른 것은 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것은 고쳐갈 수가 있는데 선거가 10년 넘게 그렇게 여러분들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선거결과를 다 만드는 사회가 됐는데 대통령도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식자증 등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언론들도 김순덕 기자를 비롯해 다 입을 다물고 대한민국의 일부 사람들을 빼고 전부가 다 외면해버리고 선거마다 여론조작하고 국민들 뜻하고 관계없이 여러분들 원하는 표수만큼 만들어가 표를 더해줘가지고 당선자를 결정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할 조선이 있다면 다른 건 다 사수하고 힘을 모으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선거를 전부 다 이러면 도독질해가 다 덮고 넘어가는데 그러면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 겁니까? 거기에 김순덕 기자도 다 입을 다물고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글을 쓰고 몸을 덮는데 다 힘을 더했지 않습니까? 나는 한국이 싫어서 다른 거 싫은 게 없습니다 다른 것은 다 사수하니까 지하철 여름 지옥선 문제도 해결하면 되고 안세영 여름들 선수 문제도 해결하면 되는 거고 연금 문제도 해결하면 되고 의료 문제도 다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한국이 이런 두 발 두 손을 들게 되는 것은 야 선거를 이렇게 부정하는데 어떻게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덮고 그렇게 뻔뻔하게 다 문제가 없을 거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 강인한 정신력의 여러분들 제가 손을 들게 되는 거죠 김순덕 기자의 글을 보면 마지막 결론은 무슨 말을 하겠다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동아일보 대기자께서 무슨 결론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이 싫어서 떠난다고 하는데 다른 건 떠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여러분들 조금씩 고쳐가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선거가 무너진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10월 16일 선거는 정직한 선거 되겠습니까 정직한 선거가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선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예단은 안 하겠지만 참 기가 찬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일조선에서 키일조선 추석날 아침에 여러분들 키일조선을 보고 내가 얼마나 기가 막힌지 어쨌든 오늘 저도 결론이 없지만 다른 건 다 고쳐가면 되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걸 듣고 다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철판 같은 여러분들 강철 심장에 대해서 때로는 존경심이 될 정도로 대단한 거죠 한국이 싫어서 한국이 싫어서 뭐가 싫냐 먹고 사는 게 싫냐 먹고 사는 게 힘드냐 그거는 그렇게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미국을 가든 캐나다를 가든 호주를 가든 먹고 사는 문제는 다 힘든 거고 그건 어차피 여러분들이 숙명적이니까 진짜 근본이 무너져버린 거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추석날 아침에 방송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 강구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새해 방송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이름 없이 삐또 없이 미국 선교사들의 감동적인 한국 헌신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좀 좌파적 사고를 열광하고 좋아하는가 이게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게 되겠는가 좌파적 사고에 관한 책 그 다음에 에리조나 답사기를 여러분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한국의 공직선거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침 도둑놈들 시리즈 1분부터 5건 상거 문제를 다룬 내용이죠 그 다음 제가 이제 편해져 않고 김동주 박사께서 편한 정말 잘 쓴 방대한 세계사 책이죠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여러분들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 잘 지내시고 또 내일 어김없이 세주주에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면 항상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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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